한 시간 안에 가보자 아휴 더워라 아휴 더워 아 오름아 아 아 이야아 어우 오 마이 갓 아휴 더워 이야 가는 길이 배는 힘드네 고 고 고 고 고 고 아 황대야 아 황대야 아파 오 마이 갓 랑이 오 마이 갓 랑이 사랑이 큰 힘이 들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전거를 타면서 허벅지 더위 목마름 제일 힘든 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일 힘든 건 가랑이 나의 가랑이는 피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랑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자 다음 자전거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오 오 아 그늘 하나도 없고 어 죽여라 죽여 그냥 죽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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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너무 몰랐던 게 많아요. 한강을 서울시민으로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예쁜데가 많아요. 자전거 타다 보니까.